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학생 테이블에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기본 키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학번 필드 선택하시고 테이블 도구 디자인의 기본 키 클릭합니다. 다시 학번 필드는 반드시 7자로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그러면 유효성 검사 규칙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 수가 7개라고 하면 랜 함수를 이용해서 학번 필드의 글자 수를 센 다음 그 값이 7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합니다. 다음 세 번째 성명 필드에는 공백 없이 최소 두 글자 최대 네 글자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최소 두 글자는 필수로 입력이 돼야 되니까 L자를 두 개를 넣으시면 공백 없이 최소 두 글자를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최대, 최소 무조건 두 글자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글자가 될 수 있고 네 글자가 될 수 있지만 다섯 글자는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글자는 필수고요.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영문자, 기호, 물음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우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필드는 대부분 영문자가 입력된다. 해당 필드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자동으로 영문이 입력될 수 있도록 상태로 변환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D 모드에 가셔서요. 영문, 영 숫자, 반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자는 1바이트니까 반자 하시면 되겠고요. 성명과 전자우편 필드에 대해서는 성명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 인덱스에 가셔서 중복 가능 그 다음에 전자우편 필드를 선택하시고 인덱스에 가셔서 중복 가능 선택합니다. 다섯 문항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4호 20점 문제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저장,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어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관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클릭하신 다음 테이블 표시하시고요. 학생 테이블 추가, 그 다음 교수 테이블 추가, 그 다음 학과 테이블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문제에서는 학생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는 지도 교수 코드는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를 참조한다. 교수 코드를 선택하셔서 지도 교수 코드에 드래그 하시고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의 필드 값이 변경되면 같이 변경된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그 다음 문제에 삭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누릅니다. 다음은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는 학과 테이블에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를 그러면 학과 코드를 선택하셔서 학생 테이블의 학과로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가 변경되면 학생 테이블도 변경한다. 관련 필드 업데이트.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는 체크하지 않으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콤보 상자 형태로 조회 속성에서요.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와 학과명이니까 테이블 커리가 맞고요.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와 학과명 닫기 누르시고요. 학과 코드와 학과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학과 테이블로부터 학과 코드와 학과명을 가져오시는데요. 테이블 필드에는 학과 코드가 첫 번째 필드가 저장이 되니까 바운드 열은 하나고요. 그 다음 학과 코드와 학과명의 열 너비를 열의 개수는 두 개로 해놓으시고 열 너비를 각각 2cm, 세미콜론 4cm 네, 그래서 각각 목록 너비 아, 각각 2cm네요. 각각 2cm 그 다음 목록 너비에 오셔서 4cm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 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테이블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도학생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기본 보기 상태가 연속 폼 형태로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요. 폼 보기 형식 탭에 가셔서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 선택합니다.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삭제 가능 아니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는 형식 탭에 가셔서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 폼의 제목 표시줄에 최대화 단추는 표시하지 않겠다. 최대화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최소화 최대화 단추에서 우리는 최소화 단추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txt 개수에 대해서 모든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요. 개수를 표시하겠다. 카운트 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입력합니다. txt 개수에 모든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도록 계산 컨트롤을 작성하시오. 전화번호와 보호자 연락처 전화번호와 보호자 연락처는 암호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입력 마스크에다가요. 암호 형식으로 표시한다. 라고 하시면요. 패스워드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패스워드 마찬가지로 보호자 연락처도요. 입력 마스크에다가요. 패스워드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 폼 보기 확인해 보시면 전화번호랑 보호자 연락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연속 폼 확인되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두번째 교수별 담당 학생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본문 영역에다가요. 하이 폼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폼, 하이 보고서 선택하시고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그냥 드래그 할게요. 일단 폼을 좀 크게 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드래그를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 폼을 사용해서 지도 학생 폼을 하이 폼에 넣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기본 폼의 교수 코드와 하이 폼의 지도 교수 코드 필드를 직접 지정할까요? 기본 폼에서는 교수 코드 그 다음에 하이 폼에서는 지도 교수 코드 이렇게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하이 폼의 이름을 지도 학생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마침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폼 추가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창 닫아주시고요. 다음은 학생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학생 검색 폼의 머리끌의 다음 지시 사항에 따라서 명령 단추를 생성하되 학과별 목록 버튼 오른쪽에 학과별 목록 버튼 오른쪽에다가요. 명령 단추를 만들래요. 그럼 단추를 선택하고 옆에다가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명령 단추를 만드는데 닫기래요. 어떤 걸 닫냐면 현재 폼을 닫네요. 폼 작업에 가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텍스트를 캡션은 닫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를 닫기라고 입력하시고 다음 이름을 cmd 닫기라고 입력합니다. cmd 닫기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한번 눌러서 닫기 명령 단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폼 닫아주시면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임의 출력 기능 구현에서요. 교수별 지도학생 리스트 보고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의 레코드 원본에 오셔서 문제에 지도별 학생 지도 커리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기준을 교수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요. 구름 머리끌 자세히 가셔서 머리끌 구역을 표시한다. 머리끌 구역 표시하는데 머리끌 구역만 표시한다면 바닷글 구역은 표시 안함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하셨고요. 세 번째 페이지 바닷글에서요. TXT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에서 데이트라고 입력하고 열고 닫고 그 다음 날짜 형식에서 형식 탭에 가셔서요. 연도가 한자로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 YY 네자리 입력하되 연 한자키 눌러서 해년 그 다음 한 칸 띄고 M월 한 칸 띄고 D1 입력하시고요. 네 이렇게 형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D가 DD네요. DD, D 한 번 더 넣을까요? 네 M월, DD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쪽 데이터 탭에 가셔서는 하신 다음에 현재 페이지 PAGE 그 다음에 연결해서 쪽이라고 쓰실 거고요. M% 연산자 이용해서 쪽 쓰시는데 한 칸 띄우시고 슬래시 한 칸 띄우시고 M% 연산자 전체 페이지 PAGE S 입력하시고 M% 연산자 쪽 중이라고 쭉 한 칸 띄우고 중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머리끌에요. 머리끌 LBL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화면과 같이 형식 탭에 가셔서 특수 효과를 기본이 아니라 블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고서 완성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 살짝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쪽에 크기를 좀 조절해서요. 페이지 번호 맞게 나왔는지 날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그 다음 보고서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개체에서요. 학생 검색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그 다음 학과별 목록 선택하시면 CMD 출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원클릭에다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매크로가 아니라 이벤트 프로시저 이용하시면 되고요. 점점점 작성기 교수별 지도학생 리스트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열리도록 할 거 두 커맨드 오픈 우리 보고서니까 리포트가 되죠. 리포트 이름을 입력하시는데 교수별 지도학생 리스트라고 입력합니다. 심표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앱뷰 프리뷰 입력하시고요. 필터 내용은 없으시고요. 조건은 있나요? 조건은 TXT 찾기에서 컨트롤에 입력된 학과명 학과명과 일치하다라고 학과명이 같습니까? TXT 찾기와 같습니까? 단 TXT 찾기는 문자 학과명은 문자죠. 문자로 입력된 내용과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컨트롤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 큰 따옴표 다시 열어서 작은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고 학생 검색 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번째 처리 기능 구현에 첫번째 문제가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그 다음 학과와 교수 추가하시고 닫기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학과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학과 그 다음에 학과명이 있네요. 학과명 그 다음 교수명이 열머리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교차하는 부분에는 교수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수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스텝 가셔서요. 학과를 가지고 21, 3, 22 이거는 핵머리글이고요. 학과명 경영과 영어과 이것도 핵머리글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명 강인, 동예 이거는 열머리글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 코드를 가지고 값을 표시하는데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또 하나 교수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수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하되 개수를 표시하실 거고 얘는 핵머리글로 아 네 핵머리글로 표시하되요. 단 얘는 교수 합계라고 얼라이언스 해주셔야 됩니다. 교수 합계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되셨으면 우리 잠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학과 학과명 학과 21, 24 학과명 교수 합계 그 다음에 교수명이 쭉 표시가 되어 있죠. 전체 레코드 개수가 4개가 맞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 저장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한 쿼리를 학과별 교수 인원수라고 입력합니다. 학과별 교수 인원수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학과 테이블 가주시고요. 학생 테이블 가주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학과명 필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학과장명 더블 클릭 전화번호 더블 클릭 학생수 학생수는 학번을 가지고 개수를 구할까요? 개수 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우선은 다른 조건이 안 보이네요. 우선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시고요. 학과 학과장 명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학번의 개수 이 부분만 얼라이언스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를 학생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클릭하셔서요. 쿼리 이름을 학과별 학생수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세 번째 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가시고요. 학생 테이블과 그 다음 교수 테이블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교수명이 나왔어요. 학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학번이 학생수가 나왔는데요. 학번을 가지고 개수를 좀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개수 제가 네 교수명 학과 그 다음에 학번 그 다음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데이터가 많겠죠. 11개인데 문제에는 하나만 나와 있어요. 개수도 학생수라고 얼라이언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수 문제에서요. 학생수가 제일 많은 교수명 제일 많다. 그러면 잠시 볼게요. 쭉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학생수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게 되면 제일 많은 데이터가 5라는 값이네요. 하나만 위에 상위 하나만 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 커리에 속성시트에 가셔서요. 상위값 모두가 아니라 하나만 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시트 보기 가시면 하나의 데이터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 클릭하셔서요. 학생 제일 많은 교수라고 입력합니다. 학생 제일 많은 교수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가셔서요. 교수 테이블 학과 테이블 학생 테이블 가져옵니다. 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필요한 필드 성명 가져올까요? 그 다음에 학과명 가져올까요? 학과명 그 다음에 음 출신고 라고 되어 있네요. 출신고 네 출신고 가져오시고요. 필요한 필드는 가져오셨고요. 지도 교수명 을 입력 받아서 지금 교수명 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럼 교수명 을 하나 가져올 거고요. 지도 교수명 가져오는데 표시 나 안 할 거니까 체크 해제 하시고 조건에 다가 지도 교수명 을 입력 하세요. 라고 작성 하시고요. 크기를 이렇게 너비 조절 하셔야겠네요. 지도 교수명 을 입력 하세요. 라고 조건이고 매개변수 조건이에요. 성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일단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셔서요. 지도 교수명 에다가 예성 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예성 했더니 데이터 성명 가 학과 좀 너비 조절 할까요? 학과명 가 출신 고 전체 레코드 가 4개 가 맞나 확인해 보시고요. 네 맞습니다. 저장 누르셔서요. 커리 고맙습니다.